경상남도가 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였던 기업체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도 관행에서 탈피하면서 투자 협약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는 연례 행사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8000억 원대, 지난해에는 9000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경상남도는 홍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협약 체결 이후 투자 인센티브로 보조금이 지급된 기업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 7개 업체 937억 원, 올해는 상반기 3개 업체 170억 원, 하반기까지 합치면 49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기업체 투자가 빠졌고 협약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큽니다. 때문에 올해 투자 유치 설명회는 관행을 깼습니다. 기업체 대표 300여 명 앞에서 투자 유치 프리젠테이션을 한 사람은 과거처럼 도청 실무 책임자가 아닌 김경수 경남지사였습니다.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지사가 직접 약속하면서 기업의 신뢰를 얻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실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패널 토의를 현장에서 진행해 기업체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정과 기업체 임직원들이 SNS로 소통하는 해피 모니터 운영도 올해 달라진 모습입니다. 투자 확약을 체결한 기업은 경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거둔 투자 협약 규모는 지난해의 3.5배인 3조 988억 원. 경상남도가 달라진 접근법으로 협약을 실질적인 투자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